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다, 이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굿 뉴스가 배드 뉴스군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페이지북이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로 세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지가 1년이 좀 넘어가면서 이제는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만발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 수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살아있는 지표, 미국 전역의 경기 상황을 실감나게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지표로 흔히 베이지북을 둡니다. 이 베이지북은요. 왜 베이지북이냐. 저희들이 현장에 뛰어다닐 때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경기 보고서는 레드북이었습니다. 레드북이었는데 이 레드라는 빨간색이 아시아에서는 주식을 얘기할 때 주가가 오를 때 빨간색을 쓰고 또 미국의 최근 뉴욕 정치에서는 빨간색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색깔, 빨간색은 어떤 편견을 가진 색깔이다. 이래서 색깔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고 연준이 고민 끝에 이 경기 동향 보고서 색깔을 베이지북으로 바꿨습니다. 베이지 색깔이라는 거, 이 베이지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무런 어떤 채색이나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 자연 원상태의 색깔을 베이지 색깔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모직을 할 때 양모 틀을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이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염색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양들의 천연 상태에서 놀고 있는 양의 색깔을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베이지 색깔이 바로 양틀 색깔이거든요. 이 양틀이 전혀 색깔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옷. 그 색깔을 흔히 베이지북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염색이 없는 양모 틀 색깔 이름을 붙였냐면요. 우리는 어떤 편견도 쓰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보겠다. 해서 레드북을 베이지북으로 바꿨는데 이 베이지북이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느끼는 경기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느끼는 경기는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통계로 잡기 전에 현장에 사람이 뛰어서 보고를 하는 게 바로 베이지북인데요. 미국 연준은 전국에 12군데 지역 연방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이 12군데 연방은행이 각자의 종합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일부 언론들은 소폭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소폭이란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 12개 연준이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것을 보고를 하는데 지난달까지 8군데가 좋다, 경기가 더 확장됐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1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2군데 중에서 10군데가 늘어났는데 숫자만 보면 2개가 늘어났으니까 소폭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10군데 지역 연준의 세부 보고서를 보면 12군데 모두 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뜨거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군데, 지난달에도 좋다고 봤던 데는 그게 더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8곳에서 10곳이 좋아졌다 이러면 지난달에도 좋다고 보고한 8군데에 더 뜨거워진 보고서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어쨌든 베이지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 이 얘기는 아마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루 전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뜨겁다. 따라서 금리 인하 언제 해야 될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마 연준의 베이지북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지 않았을 거나 싶은데요. 베이지북이 나오고 찬찬히 뜯어보고 투자한 뉴욕 정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주,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이제 이식 매물, 차익 매물도 나온 측면도 있지만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가 늦어지면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은행 부채 상황, 다른 전통주보다는 벤처 자금에 들어가는 금융 부담이 큰 편인데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기술주일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너마저도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은 흔들리는 그런 조짐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가 강하니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관세 폭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현재보다 3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표심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관세를 꼽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의 시대나 보호주의 시대 때의 유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관세 폭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재임할 동안에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한 아주 타이트한 백중세인데요.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를 꺼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관세 3배로 올려라라는 것을 USTR에 지시를 했는데요. 슈퍼 301조 조항을 발동을 했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선거전을 의식해서 트럼프가 치고 나올 대목을 먼저 침으로써 상대의 가장 대표 상품을 선점을 해버리면 트럼프가 좀 할 말일 수도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법정에 출동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텀을 이용해서 바이든이 오히려 관세를 때렸다. 특히 철강 이런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이 철강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굉장히 건소한 지역.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미 한쪽 지역으로 우세가 5% 이상 벌어진 지역은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선거인단은 5%가 넘어서냐 20%가 넘어서냐 똑같은 선거인단을 다 성자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대선의 선거 판도는 스윙보트에서 일어나는데 이 스윙보트의 핵심, 핵심 산업이 바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것인데 이런 주를 겨냥을 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덜라웨어로 옮겼죠. 모처럼 고향 선물로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의 내부 문제일지는 몰라도 중국에 대해서 3배로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로 인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됐을 경우에 우리도 영향권에서 결코 벗어나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철강, 미국의 수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아닌 우리는 아예 쿼타에 걸려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주의의 유물인 관세 폭탄 전쟁이 또 한 번 회오리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건 중국의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반도체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내로남불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앵커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찌릿찌릿할 것 같아요. 미국은 요즘 보조금 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WTO 규정이에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무역차별에 대해서 WTO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에 세계적인 어떤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한 목적,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환경, 탄소 중립을 하는 경우에는 WTO 규정에서 예외 조항을 해주기로 세계가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하기가 WTO 규정상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철강이나 알루비늄은 보조금도 주고 거기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을 꼭 줘야 된다면 국가별 차이가 없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인텔의 엄청난 반도체 보조금을 퍼주면서도 조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겠다. 그래서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면 주겠다는 것이죠. 중국도 공장을 짓는다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미국은 그 보조금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 업체만 골라주고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군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도요. 배터리 엄청난 보조금을 줬는데 미국에 와 있는 중국 외국 회사가 아닌 중국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줬고 전기차도 중국 전기차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의 질이 다르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반격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플라자 합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황도 좀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980년대죠. 일본은 N화 가치를 올리기 위한 플라자 합의가 떠오르는 대목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 뉴욕의 네나탄 한복판에 가면 센츄럴 파크가 있습니다. 센츄럴 파크 북쪽으로 가면 우범 지역이고 남쪽으로 가면 돈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번화과 쪽인데요. 그 남쪽 제일 끝머리 부분 58가, 58가하고 5th Avenue, 거기에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일본을 30년 잃어버린 일본으로 몰고 가고 미국의 부흥을 다시 일으킨 유명한 호텔, 플라자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청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과는 관계가 없는 미국의 플라자 호텔입니다. 이 플라자 호텔에서 1986년 유명한 환율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에나를 강세를 시켜라, 또 독일 통화를 강세시켜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득을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의 가장 장기인 관세 폭탄을 꺼낸 것과 또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환율 정책, 민주당이 그동안에 상당히 우위가 있다고 생각한 재정금융 정책에서 우리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미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일본을 절상시키면 미국의 국제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은 미국 달러가 굉장히 킹 달러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털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환 보이고 던던히 해놓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AI 우등생, 어제 저희가 AI 낙재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하나도 못해서 AI 낙재생이라고 그걸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AI 우등생입니다. 기술 개발을 가장 많이 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나라가 꼽혔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아니 벌써 지금 이미 AI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I에서 뛰어나지 못하면 세계 경제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한국은 말만 요란했지 AI의 파운데이션 기술 개발 제로다. 선진국 중에서는 AI의 꼴찌다라고 얘기를 한 데 이어서요. IMF가 AI의 우등생, 가장 기술 개발이 빠르고 또 AI로 인해서 가장 경제 성장이 많이 될 나라로 영국을 지목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끄는 알파고가 딥마인드가 만든 이른바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사실상 오늘의 인공지능 붐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구글로 넘어가 있지만 그 회사가 영국 회사입니다. 지금도 회사의 본사는 딥마인드는 영국에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지금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턴 박사. 이분이 지금 캐나다 대학의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지만 이분 영국에서 자랐고 영국에서 AI 기술을 만든 사람이고요. 구글의 지금 AI 팀장 허사비스 역시 영국 태생이고. 그래서 영국이 스티븐슨이라든지 제임스 왓터를 통해서 18세기에 마치 정기기관을 제일 먼저 개발해서 손두권을 잡은 것처럼 지금 영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게 IMF의 평가거든요. 반도체 회사 중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설계하는 기본 모델을 만드는 회사. 갑 중에 갑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역시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의 회사입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정기기관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은 시들지 않았다. 이런 어떤 하나의 평가인데요. AI의 꼴찌국으로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우리로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IMF 경고. IMF가 미국과 중국의 정부 부채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빚이 많으면요. 결국은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부채가 특히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미국, 중국 둘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빚이 많은. IMF는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리 늘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빚을 주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소 잡아먹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농사, 쌀 농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25만 원씩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IMF가 들으면 아주 경기할 그런 어떤 대표적인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뉴스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이지북 저주, 바이든 관세 폭탄, 트럼프 플라자 합의, AI 우등생 그리고 IMF 경고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